도연아 씨가 주변 사람들은 항상 잘 퍼주는 스타일은 이미 들어서 알았어요. 그래서 노래를 만듭니다. 제목은 줄게. 줄게? 몇 년 전? 몇 년 전? 몇 년 전? 최근에 최신옥이에요. 언니. 두 달 전이에요. 두 달 전. 몇 년 전. 몇 년 전.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. 이래서 짤로 되는 거예요. 이때 댓글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. 몇 개 읽어드릴게요. 주지 마요. 주지 마요. 거부예요. 제목이 줄게니까. 주지 마요. 거부.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뒤숭숭함이 느껴지네요. 흥마는 우리 첫째 이모 느낌. 마지막에 팬이 진짜 팬인가봐요.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마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마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마요. 그게 제일 웃기던데. 조현아가 어떤 프로에서 벌칙 걸린 거야. 아직 공개가 않는 걸걸. 이게 제일 웃겼어. 최고의 댓글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전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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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왜. 몇 년 전이에요. 아니야. 몇 년 전이에요. 할 때도 있고. 네네네네. 한입ion. 한입ion. 한입ion.